자 필옵틱스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핵심은 TGV 싱글 레이션 추가 수주 가능성 있다. 자 오늘 9월 12일 IR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IR에서 기업 설명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뉴스는 1시 51분에 나온 기사인데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한국거래소 별관에서 IR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필옵틱스 그리고 필옵틱스의 자회사 필에너지. 자 필옵틱스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 주고 유리기판 테마 대장주죠. 그리고 필에너지는 2차전지 소재 기업이고 전고체 테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전고체 테마주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100% 정도 상승했고 필옵틱스는 최근 유리기판 테마로 최근에 한 50% 정도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저점 대비해서. 자 유리기판용 유리관통 전극 TGV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필옵틱스가 공정장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선점을 노린다. 늘어나는 시장 참여자를 선제적으로 공략해 장기적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필옵틱스는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 IR 감담회를 열고 필옵틱스 필에너지 장비 포트폴리오와 사업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필옵틱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를 담당하는 레이저 광학 전문 장비 기업이다. 필에너지는 배터리용 전극 조립 공정장비를 제조하는 필옵틱스의 자회사. 필옵틱스 관계자는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는 넓은 대면적의 유리 서브 스트레이트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리는 평평하고 딱딱하며 전기 저항이 적어 대면적 패키징 구현이 쉽고 저전력 반도체 패키징 칩을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앞으로 전력 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때문에 전력 난에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 필옵틱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회사는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레이저 TGV 장비와 기판 레이어 층의 회로를 새기는 노광 장비 유리기판을 개별로 자르는 싱글레이션 장비를 제조한다며 관련 시장이 넓어지면서 TGV 장비를 구매하려는 업계 플레이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유리기판은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 기판으로 활용되는 플립 칩 볼 그리드 어레이에 대안으로 떠오른 제품이다. SKC 미국 패키징 자회사인 앱솔록스가 올해 말을 목표로 양산에 돌입했으며 국내 삼성전기 LG 이노텍을 포함해 일본 이비덴, 대만 유니마이크론 등이 투자에 나선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유리기판 제조의 핵심은 홀을 뚫는 TGV 공정과 기판을 자르는 싱글레이션이라며 기판에 새겨지는 대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TGV도 여러 개의 홀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리로 이뤄진 기판은 실리콘과 다르게 자르는 과정에서 균열을 방지하거나 소재 특성을 맞춰야 하는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필옵틱스도 고객사 요청에 따라 관련 싱글레이션 장비를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개발 동향에 따라 관련 장비를 구매하려는 고객사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기판 제조사의 시장 참여자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미국의 코닝, 독일의 쇼트, 일본의 아사히글라스 등 기판 원장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TGV 식각 영역을 늘리고 있으며 외주 반도체 테스트, 패키지 업체도 유리기판 연구 개발에 뛰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필옵틱스는 전날 11일 어제였죠. 독일 쇼트로부터 TGV 장비를 수주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필옵틱스 관계자는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더라도 컨벤셔널 기판과 병용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며 정확한 시장 성장 시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올해 연말 고객사의 컬테스트 상황에 따라 추가 수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IR 감담회를 연 필에너지는 주력인 스태킹 노칭 장비와 차세대 배터리용 장비 개발 현황을 발표했다. 필에너지는 최근 수주에 성공한 4680 원통용 배터리용 와인더 외에도 전고체 배터리용 UHP 스태킹 장비에 대한 상업화 가능성을 논의 중이며 리튬 메탈, 음구, 후처리 장비 등 신규 라인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자 이렇게 기사가 오늘 이제 1시 51분에 나온 기사고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자 필에너지도 보시면은 전고체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전고체 관련적 한농화성이라던가 필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죠. 보시면은 최근 저점 대비 고점이 이렇게 선을 그으면 79%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상승, 조정,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지 필에너지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필옵틱스 유리기판이 앞으로 하반기에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주 공시도 추가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필옵틱스 주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번 이 번호로 필옵 입장이라고 필옵 입장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시초가 매매도 제가 매일매일 8시 50분에 한 종목씩 추천드리고 당일 주도주 단타도 두세 종목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력주, 세력주 매매도 한 30에서 40% 먹을 수 있는 세력주 눌림목 수익 매매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은 다 도와드리고 자 필옵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거 다 무료로 해드리는 거고 또 중요한 게 대응이잖아요. 주식은 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필옵틱스 최대한 고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얼마 원에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면은 얼마 원에 추가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실시간 대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이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할 때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로 이렇게 다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잘 따라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선물 이제 세력주 30에서 40% 먹을 수 있는 종목 자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눌림목 매매 준비했습니다.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매매했던 세력주가 셀리드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였고 한 달 동안 10배가 상승했고요. 자 세력이 차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4일 연속으로 상한가 그리고 5일 차 때 여기서 차익실험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 나오죠. 이때 눌림목에서 제가 매수하시라고 신호드렸고요. 그리고 슈팅 나왔을 때 매도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때 상승폭이 78%가 나왔고요. 그리고 조정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리고 다시 한번 슈팅 나왔을 때 매도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때 상승폭이 무려 210%나 상승을 했었거든요. 자 한 달 동안 10배가 상승했지만 절대 추경 매수나 뇌동매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정확하게 계획대로 타점을 기다렸다가 두 번만 딱 매매를 했습니다. 딱 두 번 매매해서 실패 없이 두 번 다 성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수익인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리드 980만원 수익이고요. 47% 이렇게 수익. 자 수익인증해 주신 분께서 2천만원 정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천만원 가까이 이렇게 수익을 보셨네요. 자 수익인증해 주신 분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에도 확실한 종목 30에서 40% 먹을 수 있는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한 1억 정도 매수해서 한 3천에서 4천만원 정도 매수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서 하시면 되고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0만원 가지고 5개월만에 3천 2백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를 했고요.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 010-9065-8706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매일매일 2, 3개씩 추천드리고 있고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내드립니다.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내드리고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100만원 가지고 5개월만에 3,200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5개월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리면 또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고 여러분들 또 시드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6개월차부터는 매달 3,200씩 수익 챙겨드리면 이때부터 인출하셔서 생활비나 저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6개월차부터는 매달 매달 3,200만원씩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시게 되면 매달 3,200씩 주식으로 소득이 생기는 거고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다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중장기 계좌 포트를 보시면 중장기 계좌 실제 제 계좌입니다. 종목 명이랑 수익률만 보여드리고 있고 제가 일부러 매입 금액이랑 평가 금액은 일부러 제가 노출을 안 하고 있고 일부러 가렸습니다. 안 보이게. 자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게 되면은요. 제가 주식으로 15년 동안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노하우 다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 단타 계좌 그리고 수익 계좌 이런 거 얼마나 제가 매입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주식으로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다 공유해 드리고 다 공개해 드리고 다 노하우까지 다 주식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 여기 010-9065-8706으로 피롭 입장이라고 네 글자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다 무료로 이렇게 다 공유해 드려서 여러분들께서도 주식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노하우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게 되면은 6개월만 계셔도 웬만한 주식 전문가보다도 주식 더 잘하는 주식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미래반도체 시초가에 추천드렸는데 자 엔비디아가 8%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반도체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제주반도체 이렇게 한미반도체의 그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8%를 급등했다면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당연히 더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미래반도체 엔비디아 관련주 수혜주고요. 이 종목을 제가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시초가가 이제 7.7% 갭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7.7% 갭 떠서 시작했고 장 시작하고 나서 2분 만에 상한가 바로 들어갔죠.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갔고 이 종목이 이제 엔비디아 수혜주였기 때문에 제가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지만 저도 단타 계좌로 시초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제 계좌니까 비밀번호 입력해서 바이앤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나오죠. 보면은 이제 바이앤셀이 나오고 보시면은 바이 그리고 여기 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시초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자 여기서 매도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목으로 저도 크게 수익을 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8시 50분에 시초가에 미래반도체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 다 보내드렸고 텔레그램 방에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수익을 잘 챙기셨고요. 수익 보신 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고맙다고 이제 문자나 문자로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쉬웠죠. 자 보시면은 추천드린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미국 정부 엔비디아 AI 칩 사우디 수출 허용 검토 주가 8% 급등 자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에서 사우디 수출 허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8%를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시총이 3000조가 넘는 3000조가 넘는 미국 시가총액 3위 기업이고요. 1위까지도 갔었죠. 자 3000조가 넘는 엔비디아가 8% 급등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엔비디아 관련주 수의주들이 시초가의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급등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련주인 미래 반도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시초가의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보시면은 9월 12일 아침 6시 29분 장 시작하기 전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주 미래 반도체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시초가에 매수했고 급등이 나왔을 때 바로 매도해가지고 거의 뭐 2, 3분 만에 크게 수익을 봤습니다. 저도 한 15% 이상 수익을 봤고요. 그리고 수익인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인증 보시면은 제가 사랑하는 또 수제자가 이렇게 수익을 인증해주고 있는데요. 9월 12일 미래 반도체 530만원 이렇게 수익을 깔끔하게 봤습니다. 16.7% 이렇게 수익으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요. 수제자분께서 하루에 530만원 일반인 한 달 월급을 하루 만에 수익으로 잘 챙겼습니다. 자 수제자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 초보자입니다. 주식 초보자인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한지가 이제 6개월 이상 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께서도 처음에 텔레그램 방 입장할 때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현재는 시드가 3천만원 이상으로 시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530만원 이렇게 16% 수익으로 530만원 크게 수익을 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텔레그램 방 여기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고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010-9065-8706으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은 이렇게 제가 시초가 종목도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그리고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도 장중에 두세 개 추천드려서 장중에 단타 종목으로 최소 5% 이상 이렇게 수익 챙겨가시고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만원만 가지고 시작해도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만 만들 수 있고 6개월자부터 매달 수익금 3200 생기면 이때부터 수익금은 재투자하지 마시고 수익금 3200만원 인출하셔서 생활비나 저축하시고 시드는 3200으로 고정하셔서 매매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초가 종목 미래반도체 이렇게 크게 수익 받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 종목 매일매일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5%에서 10% 이상 수익 내드리고 매수 시간은요. 9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되고 매도 시간은 10시 이전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추천드리는 시간이 8시 50분에 제가 문자로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텔레그램 방 입장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제가 시초가는 한 종목 이렇게 9시에 추천드립니다. 자, 시초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으로 시초가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종목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방에도 보내드리니까 텔레그램 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은 숫자 1 보내주시고 이제 나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는 게 좀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문자로 나는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초가라고 해서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시초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미래의 반도체 제가 시초가에 추천드려서 많은 분들께서 수익 크게 보셨고요. 그리고 바쁘신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제 장중에 주식 시장을 볼 수 없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시초가 이렇게 제가 이벤트 준비했으니까요. 매일 한 종목씩 제가 시초가를 8시 50분에 추천드립니다. 그럼 9시에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10시 이전에 매도하시게 되면은 하루에 평균 5%에서 10%씩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딱 한 종목만 매매하시고 이제 바쁘신 분들, 이제 일상생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본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시장 계속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하시고요. 주식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주식 시장 계속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확실한 종목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시초가 종목도 드리고 그리고 주도주 단타 종목도 매일매일 2, 3개씩 추천드려서 수익 극대화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엔비디아 8%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미래반도체 시초가에 추천드려서 크게 수익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수제자가 미래반도체로 530만원 이렇게 16% 시초가 매매로 크게 수익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주식 시장 계속 볼 수 없는 바쁘신 분들 많으시죠? 세 글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 시초가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아침 8시 50분에 이렇게 시초가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